전 한 번에 두 층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. 특별히 특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. 으아 자 자 아 아 내가리가 없샷 자 자 자 아 아 아 아우 아우 거식이야 아우 자 으아 으아 아 아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게 더 빡세네 아 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죽겠어 야 야 너 죽어 이러다 이러다 죽어 트레버야 야 왜 그래 잘 좀 해봐 왜 자꾸 벽에 박어 왜 뭐해 뭐 뭐해 뭐해 야 야 점프 뛰라 병신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극혐 극혐 야 트레버 속 내부 다 봤다 야 야 그냥 걸어 내려가야지 지랄 안해야되겠다 극혐 봤어 야 오늘 재밌었던 부분 있으시면은 명장면에다 올려주세요 하이라이트를 올려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기기에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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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의 다 왔어요 점프 자 하나 더 됐어